야 너 무엇이냐 그 개인 방송인지 뭔지 골방에 처박혀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겨? 언제 그런거 해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고 어? 아휴 걱정마요 아들 돈 잘 벌어 그 구독자 수가 얼마 잘 벌긴 썩을 야 엄마 내꺼 보긴 봤어? 봤지 이게 뭐하는 짓이여 나는 모르겄다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언제까지 그럴거야 언제까지 아무튼 나 다 왔으니까 끊어요 뭔가 다 와? 엄마 차 벗어 성공한겨? 형규야 형규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뭐하냐고 그 뭐야 그 이 그 사람이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고